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사진 한번 골라보세요. 네, 왼쪽이 갤럭시고 오른쪽이 아이폰입니다. 이건 뭐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문제 같죠? 그럼 이거는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갤럭시고 오른쪽이 아이폰이에요. 아마 대부분 갤럭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약속한 것과 같이 갤럭시 S22 울트라랑 아이폰 14 프로하고 카메라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는 취향 차이로 갈릴 수 있는 사진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진 그리고 영상도 한번 자세히 비교해볼게요. 와, 진짜 몇몇 부분에서는 이건 좀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비교는 크게 사진하고 영상으로 나눌 거예요. 사진은 야외, 실내, 야외가 보이는 실내, 인물 모드로 인물 찍기, 인물 모드로 사물 찍기, 조명이 많은 실내, 야간 사진 등이 있었고요. 영상은 드라이빙 씬, 야외, 실내, 실내와 야외가 함께 나오는 영상, 야간 영상 등으로 구성해봤어요. 촬영 조건을 모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배 중 메인 카메라로 촬영했고 순정 카메라 기준으로 아무 세팅도 설정하지 않고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로우 기능이나 배율, 프로 모드의 필터까지 다 얘기하면 진짜 영상이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랑 아이폰 모두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 기준으로 일상에서 어느 게 더 잘 찍히냐 이거에 집중해서 제가 영상을 제약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사진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햇빛이 좋은 날 야외 사진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찍은 사진은 취향 차이에 가까워요. 그래도 이걸 제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이때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 아이폰과 갤럭시의 대표 특성을 되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청바지의 디테일이나 바닥의 연속을 한번 비교해보면 아이폰이 텍스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잡았고요. 그 대신에 조금 거친 느낌을 줍니다. 인물을 보면 갤럭시는 피부톤을 굉장히 부드럽게 보정해주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음영 차이를 적게 만들어가지고 화사하고 밝고 예쁘게 찍어요. 그래서 인물만 놓고 보면 아이폰이 피부톤도 거칠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음영 차이가 좀 부각돼가지고 다시 좀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실제 제 모습보다 조금 더 예쁘게 찍어주는 것 같고 아이폰은 조금 나이 들게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게 찍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니까 아이폰... 물론 실제 모습은 아이폰과 갤럭시 사이에 어딘가이긴 한데 하나를 콕 집어야 된다면 아이폰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저는 아이폰이 피부톤 잡을 때 녹색톤 살짝 부각하는 요게 되게 아쉬웠어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이세요? 그럼 이제 야외하고 실내 사이에 어딘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도 갤럭시가 옷 색깔 되게 잘 잡고 피부톤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잡아내죠. 근데 이 사진 비교도 취향의 영역이라면 배경이 좀 밝아지면서 아이폰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갤럭시는 배경 색상이 바뀌어도 인물 색상을 정확하게 잡아냈는데 아이폰은 주변 색상이 밝아지니까 인물 색상이 완전히 묻혀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어그러지고 인물 디테일로 날라갔어요. 더 큰 문제는 갤럭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이폰은 인물 위에 도트같이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아이폰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 섬이라 불리는 이 넓은 구역이 전부 다 유리로 글라스터리가 되어 있어서 빛이 이렇게 반사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조명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해가 지고 있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며 이렇게 마치 아이폰 인증 마크가 사람 위에 이렇게 떡하니 생깁니다. 갤럭시에서는 카메라 섬 부분이 거울 처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없고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아이폰처럼 심하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이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카메라 크기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이번엔 좀 더 이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서 사물을 대상으로 찍은 결과물을 보면 인물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색감이 조금 더 따뜻하고 예쁘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비교하는데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물론 그림의 디테일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아이폰이 확실히 텍스처 디테일을 훨씬 잘 잡아냅니다.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 그냥 봐도 티가 나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아이폰 카메라, 갤럭시 카메라를 측정하는 측정 기관이라며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폰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분들에게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어느 게 더 예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왼쪽을 찍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이제 실내로도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인물 사진 한번 찍어봐야죠. 노란 조명 아래서 인물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하 이때는 좀 더 놀랍게도 아이폰이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색감만 보면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반대로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텍스처 디테일을 보면 아 오른쪽이 아이폰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한 배 중 메인 카메라만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카페에 들어가니까 한 배 중 메인 카메라보다 셀카 찍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셀카 내용도 완전히 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셀카도 한번 나 봤습니다. 이건 인물 모드가 아니라 그냥 한 배 셀피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것도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예뻤어요. 원래 후면 카메라에서도 인물은 갤럭시가 좀 더 잘 잡아줬었는데 셀피 카메라로 얼굴을 크게 찍으니까 이게 더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인물 보정 기능이에요. 갤럭시는요. 후면 카메라 기준으로는 이 인물 보정 설정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셀카 같은 경우에는 인물 보정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 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보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끈다고 해서 피부 톤 보정이 거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 왼쪽이 인물 톤 보정을 끈 거고 오른쪽이 켠 건데 왼쪽도 확실히 보정이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셀카 찍었을 때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피부 톤 보정에서 차이가 원래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 사진인 통유리 창이 있는 카페에서도 인물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런 사진은요. 바깥하고 안하고 밝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카메라가 사진 잘 담아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둘 다 사진을 되게 잘 찍어냈어요. 다만 차이가 갤럭시가 인물이 조금 더 화상하게 보인다면 아이폰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특히 아이폰은 인물 사진에서 좀 많이 피해야 될 색상인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좀 피부 톤을 부적절하게 잡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하고 배경하고 분리할 때 크로마켓을 때 괜히 뒤에다가 초록색 가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색에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색이 초록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좀 더 넓게 잡아봤어요. 아이폰이 하늘 색상을 더 많이 담아내긴 했는데 반대급으로 피부 톤을 좀 시체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문이 넓어질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테크몽이 점점 좀비화되고 있죠. 그래도 하늘 측면에서 보면 아이폰이 파란색을 더 잘 잡아냈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노출을 따로 조절하지 않고 기본 세팅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을 더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인물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터치하고 노출 조절해가지고 조절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조작법은 약간 스마트폰 테크닉 편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갤럭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카메라 세팅법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실내하고 실외 이렇게 밝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는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리 보기 상태에서 밝은 부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완전히 날아가서 아무것도 안 찍힐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찍고 나서 갤러리에 보면 이게 합성하고 보정이 돼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하늘이나 이런 밝은 색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찍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HDR이라고 얘기하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찍고 나서 그 HDR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찍기도 전에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카메라 처리 능력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아이폰이 확실히 더 뛰어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 그래 인물 사진 색감 갤럭시가 잘 잡는 건 알겠다. 그러면 사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빵을 하나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어느 빵이 더 맛있어 보이나요? 이게 팥하고 딸기잼 색상을 보시면 좀 구분이 될 건데 왼쪽 팥은 좀 맛있어 보이고요. 오른쪽은 조금 상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예측한 거와 같이 왼쪽이 갤럭시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여러 가지 피사체를 놓고 터치로 이렇게 포커스 전환하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갤럭시랑 아이폰에서 꽤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두 개 다 거리가 좀 비슷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하나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갤럭시는 포커스 전환이 정말 부드럽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근데 아이폰은 포커스가 전환되면서 동시에 카메라가 막 전환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포커스를 막 읽기도 해가지고 아 진짜 예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갤럭시가 포커스 진짜 못 잡았었는데 포커스 진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 이번에 태풍몽이 작정하고 아이폰 깔려고 영상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훨씬 좋은 사진에서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포커스 맞추는 기능은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렇게 밝은 장소에서 인물이 작게 차지하는 경우에는 아이폰은 인물 포커스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 갤럭시는 이렇게 놓쳐버렸죠.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갤럭시를 얼굴 한 번 터치해주면 바로 포커스 잡으니까 사실상 사용 방법만 알면 실패하지 않으실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찍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훨씬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하늘을 정말 넓게 찍으니까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전체적으로 좀 밝게 찍는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디테일을 훨씬 더 잘 잡아가지고 구름을 보면 아이폰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잡은 게 눈에 띄죠. 다른 앵글에 찍은 이 사진도 갤럭시는 인물의 포커스가 날아갔는데 아이폰은 더 정확히 잡았고 그리고 아이폰의 특성상 이렇게 하늘이 많이 보일 때 노출도 훨씬 더 높게 잡았죠. 그래서 갤럭시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인물을 터치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다시 찍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예뻐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찍었을 때가 저녁 5시 30분이고 해가 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실제 느낌은 왼쪽에 가까워서 왼쪽이 조금 더 현장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 밝은 사진을 좀 더 좋아해서 그런지 오른쪽 사진이 더 낫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갤럭시에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야외에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때 인물 사진 포커스를 못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요.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을 동시에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밝기를 동시에 잡아낼 수 있지만 또 카메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찍으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같이 찍히려고 하면 카메라는 하늘만 이렇게 색상을 맞춰놓은 사진을 따로 찍고요. 나머지 부분에 색상을 맞춘 걸 따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합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HD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찰칵 소리는 한 번 나지만요. 실제로는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굉장히 빨라서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갤럭시의 HDR 합성 알고리즘이 아이폰 보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분명히 멀쩡히 밝은 곳에서 잘 찍었는데 마치 손떨림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HDR 합성이 잘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갤럭시에서 사진 찍을 때 얼굴을 직접 터치하게 되면 요 부분은 합성할 때 주의해야 돼 라는 거를 카메라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결과물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한 건 없는데 그냥 막 찍었을 때 갤럭시가 때대로 이렇게 흔들린 영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얼굴을 터치를 해도 지금 합성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색감이 막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HDR 합성 알고리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갤럭시는 흐릿하고 아이폰은 선명하죠. 물론 이제 갤럭시의 합성 알고리즘이 좀 부족하니까 사진을 찍을 때 나실지라도 조금 더 손을 덜 흔들리게 찍으면 결과물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갤럭시의 풍경 사진에서 조금만 주의하면 되긴 되지만 어쨌든 막 찍었을 때 아이폰이 풍경 사진이 잘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합성만 엉그러지지 않으면 갤럭시가 마찬가지로 색이 진하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사진이 더 예뻐 보여요? 여기서도 구름의 디테일을 보면 와 확실히 아이폰이 디테일을 진짜 잘 잡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예쁘냐? 라고 하면 왼쪽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감의 갤럭시 디테일의 아이폰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인물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기본 카메라의 인물 모드는 진짜 훌륭합니다. 인물을 잡을 때 둘 다 흠 잡을 때 없이 정확하게 인물을 잡았고요. 배경과 인물 분리도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단에서 찍은 이유가 거리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 더 흐릿해지는 걸 정확하게 잡아냈냐? 이걸 체크하려고 계단에 찍은 건데 둘 다 너무 잘했죠. 다만 피부톤하고 색감은 기본 카메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갤럭시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인물 모드로 3으로 찍게 되면 둘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측면은 되게 잘 땄는데 윗면을 조금 부족하게 땄고 아이폰은 윗면은 잘 땄는데 측면이 조금 부족하죠. 물론 여기서도 빵의 색감은 갤럭시가 훨씬 더 예쁘게 잡았네요. 그럼 이제 야간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야간 사진이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에서도 두 개가 사진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이폰은 야간 사진을 실제보다 조금 더 밝게 찍는 경향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어두워야 할 부분까지 이렇게 좀 밝게 만들어버리긴 합니다. 특히 이렇게 뒤에 밝은 조명이 있는 경우에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야외 풍경 사진을 찍어도 아이폰은 배경을 꽤나 밝게 찍어내요. 그리고 동시에 어두워야 할 부분까지 꽤나 밝게 올려지겠죠. 건물 조명 색상을 보면 갤럭시가 훨씬 더 알록달록하고 눈에 보이는 색상하고 좀 비슷하게 찍어내는데 아이폰은 이런 색을 잘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 위에 빛이 보이긴 하지만 그림자 때문에 실제 장소에서는 빛이 거의 없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찍어낸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진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상은 모두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어요. 타 안에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 상황을 찍은 이유가 이렇게 밝기가 급변한 상황에서 얼마나 노출을 자연스럽게 잘 잡아내느냐 그리고 포커스를 얼마나 잘 잡느냐 흔들림 보정은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걸 보려고 이걸 찍었는데 흔들림 보정하는 수준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둘 다 노출 보정은 너무 잘 했습니다. 근데 포커스가 갤럭시가 조금 더 잘 잡아냈어요. 좀 더 넓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 포커스가 날아가는 부분이 적었어요. 아이폰은 마치 앞에 있는 자동차 앞유리 윈드실드 글라스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엔 제가 찍고 싶었던 거는 원래 그 뒤에 있는 것들이라 이런 걸 좀 제대로 못 잡아내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갤럭시가 뒤에 거 너무 잘 잡아내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조명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을 때도 사진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럭시의 피부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어요. 근데 아이폰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현상이라고 불리는 빛 반사가 그대로 노출이 되었네요. 그리고 야외로 나가서 찍어보니까 둘 다 괜찮긴 한데 여기에서 인물 포커스는 확실히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잘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에서와 패턴과 비슷한데 얼굴이 좀 작게 잡혀있으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걸 놓쳐요. 근데 그 외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얼굴의 밝기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가 좀 더 낫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 취향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실내로 가볼게요. 야외가 보이는 통유리 카페에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얼굴을 선명하게 잡아요. 배경에 하늘색을 날아가 보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밝기를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얼굴은 실제보다 어둡게 잡아냈어요.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둘 다 진짜 잘 잡아낸 건 놀랍고요. 그중에서 갤럭시가 이 정도까지 영상이 좋아졌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좀 놀랐습니다. 근데 갤럭시에서 영상에서 압도적으로 아이폰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줌을 했을 때예요. 아이폰은 기본 영상 모드에서 줌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노출도 줌을 하는 거에 따라서 카메라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변하긴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정도 노출이나 색감 변하는 거는 뭐 용인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갤럭시는 이 전원 과정이 부드럽지 못해요. 물론 이제 프로 동영상 모드 가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줌할 수 있는 모드가 있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모드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배제하고요. 그리고 전원이 부드럽지 못한 건 둘째치고 노출하고 색감이 너무 확확 변하고 특히 이제 줌을 하면서 망원 카메라로 변하니까 완전히 이 영상은 망했다 싶을 정도로 영상이 되게 이상하게 찍혔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센서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에서 그 각인 상황은 바로 야간 영상이죠. 예전에 야간 영상 비교했을 때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압도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갤럭시가 좋아져서 놀랐어요. 물론 여기서도 아이폰은 텍스처 디테일이 뛰어나고 노이즈가 더 적었지만 갤럭시 진짜 의외로 선방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제 취향의 영역이라고 우겨도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이폰 야간 영상은 확실히 좋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보면 더 잘 느껴져요. 갤럭시는 울렁거리고 노이즈도 되게 많죠. 확실히 야간 영상의 경우에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의 카메라 비교였어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갤럭시에서 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이폰이 좋았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턴가 갑자기 갤럭시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진은 갤럭시, 영상은 아이폰, 사진은 근데 갤럭시 아이폰 애매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도 들었는데 이제 갤럭시 사진이 진짜 진짜 좋아졌고요. 영상도 이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무조건 좋다고 하기 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갤럭시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영상에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나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의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나 HDR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이폰이 더 나았지만 색감이나 피부톤 보정, 악조건에서 사진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가 이런 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확실히 대중에게 더 먹히는 그런 결과물을 찍어냈어요. 지금 이 정도 차라라면 갤럭시 S22 3 시리즈 나왔을 때 좀 많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한번 자세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길었네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